안녕하세요 미니멀영어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저는 보통 아침에 헬스장에 가요.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잖아요. 나중에 꼭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살짝 떨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I usually go to the gym. 이걸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나는 가다라고 하면 I go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냥 I go가 아니라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가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항상이 뭐 90%에서 100% 된다면 이거는 한 60,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그 다음에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gym. 영화를 보러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movies.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문장의 절반이 완성이 되는데요. I usually go to the gym.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덩붙여 주시면 좋거든요. 아침에 라고 해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가요. I usually go to the gym. 아침에 말이죠. in the morning.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시면 긴 문장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열 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야 금요일이다 라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영어로 thank god it's fri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tgif 앞글자만 따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전혀 못 보다가 며칠 전에 제가 김포 롯데몰에 가니까 이 레스토랑을 딱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tgif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thank god 신희씨여 감사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이네요. 금, 토, 일 우리 놀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기억되죠. 그래서 야 금요일이다. 이거는요. thank god it's friday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오늘 말고 금요일 되면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ank god it's friday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겠는데요.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어질 때 너무 좋은 사람이면 우리 잘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인사를 덧붙이는데요. 영어로 하면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합니다. let's 이거는 제안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let's go 우리 가자 let's go to the gym 우리 헬스장에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거를 섞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keep in touch 뭔가 접촉하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 연락하고 지내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적으로 외워서 써먹어 주시면 돼요. let's keep in touch 한번 대 볼까요?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라면 wish me luck wish me luck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로 된 짧은 문장들은요. 그대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thank you 이렇게 한 글자씩 하지 않고 thank you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고 wish me luck 나한테 빌어줘요 행운을 이렇게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wish me luck wish me luck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진짜 100% 그 이상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냥 I agree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저 동의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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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한다. 그러면 I couldn't agree 동의할 수 없습니다. more 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난 이미 100%를 꽉 채워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어. 나 진짜 이거는 무조건 동의해. 이런 의미로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I couldn't agree more 정말 정말 동의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 couldn't agree more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별 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It was Is라고 하면 현재고요. Was라고 하면 과거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해서 nothing을 더해서 It was nothing It was nothing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별 것 아니라니까요. 라고 해서 끝에 really를 붙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정말 별 것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표현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물어봐도 될까요? Ask 입을 좀 크게 벌린 다음에 약간 짜내는 느낌으로 Ask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과는 Apple 물어보다 Ask 같은 S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뭐를 물어보죠? A question 질문 하나를 물어본다고 하고 있죠. 질문 안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표현은요. 저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 들어볼 때 너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아 진짜 없어.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조금 천천히 해봤는데요. Have PP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지는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heard. 이렇게 해부 PP 형태로 사용됐고요. 부정은 해부에다가 낫을 붙여도 괜찮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주어동사고요. 어떤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죠? Anything like this. 어떠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like this. 이것과 같은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Anything like this. 여기서 like는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문장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It's un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이렇게 됩니다. It's unlike, 이걸 사용해서 아,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m an expert.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It's unlike, 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It's unlike, I'm an expert. 에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에이,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 그런 것들 느낌이 or anything으로 줄 수 있어요. It's un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영어로 해볼게요. It's un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영어로 가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at new restaurant. 자, 이번에도 약간 패턴처럼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I thought maybe 여기까지 보면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we could 우리가 뭐 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여기까지 쭉 해서 아, 뭐 뭐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가자. 야, 우리 가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아, 아마 우리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약간 애매한 듯한 말투로 해보시면 더 좋아요. 아, 뭐 어떨까 해서 I thought maybe we could 뭘 해보죠? Try that new restaurant. 새로운 레스토랑을 try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try는 시도하다. 뭔가 음식을 한번 먹어보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거나 새로운 식당을 가보거나 여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의미가 살짝 뒤로 돌아서 뭐 뭐 하면 어떨까 하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한 번 더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문장은요.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haven't seen the movie either. 자, 여기서 나도 못 봤어 이 느낌을 either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저도 이 단어가 사실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예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신경 써서 써보려고 하니까 이래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I haven't seen 여기도 현재 완료 부정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뭐 하지 못했다. I haven't seen that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그냥 못 봤어가 아니라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어, 너 못 봤어? 나도 이런 느낌을 더할 때는 either 이 단어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I haven't seen the movie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either 이거 꼭 붙여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n't seen the movie either 한 번 더요. I haven't seen the movie either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이런 문장 우리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죠. 한국어로는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로 이 문장이 3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기초를 단단히 만들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의미다니 새해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면 우리 제안할 때 우리 뭐 뭐 해요? 라고 할 때 let's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사까지 함께 사용하면 let's meet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나는지 언제 만나는지 보통 뭐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되지만 장소와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공원에서 at the park 콕 집는 at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오늘 오후니까 this afternoon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잠깐 멈춰도 되지만 의미다니 별로 멈추시면 더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물론 빠르게 가면 더 좋습니다.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let's meet at the park this afternoon 이렇게 하다가 많이 얘기하면 익숙해져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공원에서 만나자 대신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하자 우리 뭐 같이 치과에 가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열 문장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만들어보면서 영어 자신감을 한번 쌓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한 번 해보자 우리 뭐뭐 하자 방금까지 했었죠. 거기다가 한 번 해보다라는 뜻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여기서 Give it a try 이거는 한번 해봐 한번 시도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거나 도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Let's 시가 앞에 붙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할 때 조금 망설여지고 겁이 나죠.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Let's give it a try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Let's give it a try Let's give it a try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별거 아니에요. 아우 큰일 아니야. 이거는 영어로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Thank you I love you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서 짧은 문장들은 툭 치면 It's not a big deal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뭐 생각해도 괜찮지만 연습을 많이 해서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It's not 그것은 아닙니다. A big deal 큰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어문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걱정할 수 있잖아요. 어 그거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It's not a big deal 특히 저는 다쳤을 때의 말을 많이 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덤벙대면서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는데요. 주변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어 그거 어떻게 다친 거야 근데 저는 하도 많이 다치다 보니까 It's not a big deal 이거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그냥 나 이럴 때는 It's not a big deal 다같이 아주 괜찮다는 그런 말투로 한번 해볼게요. It's not a big deal 진짜 내가 쓰는 것처럼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울해 있는데 즐거운 거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아니냐면 in the mood 어떤 기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방 안이나 혹은 화장실 안 그 건물 안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 안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기분 안에 있을 때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in trouble 난 어려움에 빠져 있어 나 지금 좀 곤란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m not in the mood 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기분과 다른 상황이 좀 펼쳐질 때 나한테도 한번 해봐 이러면 Oh no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너네들끼리 놀아 나 지금 좀 기분이 그렇거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니까 나세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May I come in? May I come in? 이렇게 말이죠. Can I도 괜찮지만 may가 좀 더 허가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may I로 시작하면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너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차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 주변 지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로만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이것보다는 May I borrow your car for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더 빌려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면 Come in May I come in? 이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짧게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똑똑똑 해서 문이 열어지면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May I come in? 한 번 더요. May I come in?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제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내 실수, 내 실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내 실수가 쓰면 As my mistake As my mistake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As my mistake As my mistake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여섯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고 있는데 뭐뭐하지 마라고 할 때 이거를 가장 앞에 써주시면 돼요.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Don't 뭐뭐하지 마 인데요. 여기다가 뒤에 Be afraid 보통 그냥 Don't afraid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Afraid는 두려워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다로 만들려면 비동사와 함께 Be afraid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이게 나중에 주어가 I가 되면 I'm afraid She is afraid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동사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뭐뭐하지 마 Don't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다 같이 해볼께요. Don't be afraid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는요. 나 새 직장 때문에 바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쁜데 그냥 바빠가 아니라 새 직장으로 바쁘다. 이거를 좀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을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붙여요. I'm busy with my new job 바로 with죠. I'm busy가 나는 바빠라면 I'm busy with 뭐뭐 함께 바쁘다 보다는 함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My new job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이 내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꼭 because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원어민들은 I'm busy with 이거를 패턴처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busy with my new job 새 직장 때문에 바빠 혹은 제가 새 책 작업을 하면 I'm busy with my new book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제가 새로운 책 미니멀 영어의 정수를 담은 책을 정말 이 봄 여름 동안 작업해서 다시 오픈 네 서점에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저는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우리 뭐 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패턴은 많이 사용하거든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day 자 너무 길면 나눠서 해볼게요. I can't afford to 여기까지가 패턴으로 많이 소개해드리는데요. Afford는 뭐뭐할 여유가 있다는 거고 I can't afford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툴을 사용해서 그냥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뭐뭐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I can't afford 네 물론 can't 이 t 사운드까지 단위해 주셔도 물론 좋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고 I can 약간 can 인데 can에다 강세를 주는 느낌입니다. can이 아니라 can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되거든요. 뒤에 있는 동사보다는 can 여기 강세를 한번 줘 보세요. I can't afford to 혹은 천천히 하면서 I can't afford to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잘 듣기 위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여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eat out eat 먹는데 out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everyday 매일이죠. 요즘 외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정말 돈을 얼마를 써야 될지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해서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day 저도 이 말을 정말 하고 싶네요.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제 장구가 완전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하루에 뭐 진짜 국밥만 먹어도 만 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아 진짜 코로나 전까지는 말도 6, 7천 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해 보면 많이 이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 매일 외식할 여유는 없어요. I can't afford to eat out everyday 제 마음과 같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시간이 이렇게 일렀는데 벌써 아침을 먹어요? 뭐 아침이 보통 7시, 6시 8시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제가 새벽 5시라서 아침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여기 뒤에 있는 at this hour 이 시간에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뭐 시간이 너무 일렀거나 아니면 늦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어? 뭐해? 라고 하면 아침 먹어. 시계 보니까 10시 반 11시인 거예요. 엥? 이게 아침이야? 이런 느낌으로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보다 좀 늦거나 이를 때 at this hour 다같이 해볼게요. at this hour 그거 빼면 우리 진행형으로 묻는 거죠. Are you eating breakfast? 아침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이런데 왜 이렇게 일찍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Are you eating breakfast at this hou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밤 12시에 저녁 먹는 사람에게 Are you eating dinner at this hour?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살짝씩 살짝씩 바꿔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익숙하단 말 어떻게 할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I used to가 나는 뭐 뭐 하곤 했다.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일들은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다가 I'm used to 살짝 다르죠? 비동사 붙여서 I'm used 라고 하면 뭐 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조금 우리가 아는 거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면 처음엔 헷갈리더라도 나중에는 어? 이거 내가 왜 헷갈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I'm used to traveling alone 다같이 해볼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used to traveling alone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 제가 모두 3초 안에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아. 매운 음식점 가자니까 어떤 남자애가 어우 나 싫어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He never is spicy food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주어동사가 먼저입니다. 어떤 문장이든 특정한 케이스를 빼고는 주어동사를 떠올리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먹어요. He is 자 그런데 그냥 먹어요가 아니라 먹지 않아 절대 먹지 않아 라는 부정을 말하고 있으니까 동사 앞에 never 이걸 넣어줄 겁니다. He never is 그는 절대 먹지 않아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절반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먹지 않아 했으니까 무엇을 먹지 않는지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특정 음식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매운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매운 음식은 spicy food spicy food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 never is spicy food 감사합니다 thank you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런 것들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 있어야지 나중에 실천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문장 그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아 He never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직 저랑 같이 더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 10개를 준비했거든요. 짧은 것부터 끝에 가면 살짝 긴 것까지 준비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열이 있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막 손을 이렇게 스스로 이 말을 대면서 나 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는요. Do I have a fev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Do you 를 사용해서 보통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너 뭐 뭐 해? Do you Do you know? 너는 아니?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Do you have a fever? 너 열 있어? 이건데요. Do I 로 사용되면 나 열 있나?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어떤 질병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거나 이거는 have 동사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have a fever 열이 있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 거죠. Do I have a fever? 덩어리 두 개 생각하니까 이미 문장이 끝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 덩어리로 문장을 길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나 열이 있나? Do I have a fever? Do I have a fever?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초 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만약 더듬더듬 다시 해보는 거죠. You don't have to do that. 뭐 뭐 할 필요 없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할 때 Don't have to 혹은 Don't need to 이게 떠올랐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다. 혹은 문제를 풀 줄 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깊숙이 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떠오른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프리토킹 할 때 바로바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너는 뭐 뭐 할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반드시 해야 한다는 have to 이지만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Don't have to 라고 하면 반드시 하지 마가 아니라 꼭 뭐 뭐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되는 거죠. You don't have to do that. 너 그거 꼭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라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You don't have to do that. 한 번 더요. You don't have to do that. 그렇죠? 세 번째는요. 제가 한 번 봐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답답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나 빼고 막 서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제가 좀 전문 분야거나 잘 아는 분야면 Can I take a look? 이렇게 한 번 얘기할 거예요. Take a look 하면 한 번 보다 혹은 확인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앞에 Can I 를 붙여서 Can I Take a loo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Can I 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Can I 내가 먹어도 돼 내가 가도 돼 가져가도 돼 봐도 돼 모든 문장을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는 좀 헷갈리고 나중에 어 이거 새롭게 보는 거네 라고 하나씩 외워가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 Can I Can you 이런 것들은 계속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아 또 헷갈렸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한 번 봐도 될까요? 다시 해볼까요? Can I take a look Can I take a look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did this happen 보통 did you 가 좀 더 익숙하시죠? 뭐 뭐 하셨어요 did you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내가 발생한 거야 라고 할 때는요 이것 이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did thi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사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did this happen 조금 어색하지만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쓰는 거 말고 뭐 주어가 살짝 바뀌는 이런 것들도 가끔가다 쓸 일이 있거든요. 네 물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못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게 일어난 거야 하니까 어떻게라는 의미에 how를 맨 앞에 붙여서 how did this happen how did this happ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how did this happen 약간 걱정스러운 뉘앙스로 쓸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감정 읽어볼게요. how did this happen how did this happen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럴 리 없어요. 이건 그럴 일 없어. 이거는요 it's never gonna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또 사용했죠. 여기서는 be going to 미래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be going to 사람이 주어가 되면 I'm going to 그것이 주어가 되면 is going to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이 going to를 gonna g-o-n-n-a 이걸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편하게 쓸 때는 이게 정말 편해요. I'm going to 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I'm gonna 이렇게 해보세요. I'm going to I'm gonna 두 번째 게 좀 더 편할 건데요. 약간 필기체 느낌으로 말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 주어가 돼서 it이 주인공이 되면 it's gonna it's gonna 이렇게 되고요.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미래고요. 절대 안 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it's never gonna it's never gonna 동사는 일어나다 happen it's never gonna happen 그거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줄이면 그럴 리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리 없어. it's never gonna happen. 예를 들어서 나중에 월드컵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일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좀 전력이 약하던데 일본이 이기는 게 아닐까. no it's never gonna happen. 그건 절대 발생할 수 없어.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단호한 말투로 해볼게요. it's never gonna happen. 이렇게 말이죠. 여섯 번째는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걸 넘어서 푹 빠져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원어민들은 많이 써요. I'm into it. 간단하죠? into라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데 푹 빠져있다 라는 말의 한국어와 비슷합니다. I'm into it. 나 그거에 푹 빠져있어. 나 그거 없이 못 살겠어. 나 하루종일 그 생각만 해. 뭐 어떻게 번역하셔도 괜찮고요. 빠져있다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 I'm into it. I'm into it. 이렇게 말이죠. 일곱 번째는 한국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조금 길 수 있는데 패턴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처음에 딱 꺼내시면 좀 더 편하게 풀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그렇죠? 어디까지 외우면 되냐면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는 What do you think about 강세를 what과 think해 주시면서 얘기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많이 사용돼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교육이 이런 이런 부분을 잘 듣고 못 듣고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 What do you think about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대상은요. The English education 영어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그 지역이 한국이라면 In Korea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In Seoul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도시나 나라 단위는 앞에 In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 교육은 English education 이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English education In Korea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이렇게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요. 오늘은 헬스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아 뭐뭐 하고 싶지 않아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는 I don't feel like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아 나 그럴 기분 아니야 이 속 뜻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기분은 아닙니다. I don't feel like 몸이 너무 찌푸등하거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그냥 집에서 잠을 자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는요. I don't feel like 가 잘 어울리는 거죠. 어떤 기분이죠? Going to the gym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럴 때는 ing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Go to the gym 이 헬스장에 가다지만 I don't feel like 다음에는 going to the gym 이렇게 꼭 바꿔주세요. 오늘은 today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한 번 더요.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주방 청소해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를 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clean up the kitchen? 갑자기 좀 생소한 게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고요. 너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마 Would you like to 는 한 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Would you like to 를 사용해서 뭐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play golf with me? 나랑 골프 하기를 원하세요? 저랑 골프 치실래요? 라고 묻는 건데요. 그런데 Would you like to Like a to 사이에 me 를 붙이면 Would you like me too 가 되고요. 제가 뭐뭐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클린은 청소하다죠. 그런데 클린 업이라고 하면 깨끗하게 싹 청소하다. 의미가 약간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클린 업 더 키친 주방을 아주 깨끗하게 싹 청소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개의 의미 단위 붙여 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clean up the 키친 제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방을 청소하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방 좀 청소해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clean up the 키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꼭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 단위별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단어 단어별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뭐 해드리길 원하시는가요? 해드릴까요?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Would you like me to 이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다음에 다른 문장 또 만나고 이거를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헬스장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뭔가 고민하고 생각 중이었을 때 I was thinking of joining the gym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뭐 뭐 할까 생각 중이야 그럴까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 진행을 썼습니다. I was thinking of 생각 중이었어 한국말이 이거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진짜 고민하거나 고려하고 있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아 헬스장에 가입할까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영어로 I was thinking of joining a gym 한 번 더 해볼게요. I was thinking of joining a gym 한 번 더요. I was thinking of joining a gym 저도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요. 이때 영어 표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다 나온다 여기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장들 바로바로 꺼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저녁 6시에 먹어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내 문장이 아니거든요.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내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같이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e usually have dinner at 6pm 이렇게 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주어동사를 떠올리면 문장 만드는 게 쉬워집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어요. We have dinner 그냥 have만 쓰는 것보다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더 간단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we usually 이렇게 동사 앞에 usually를 붙어서 보통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we usually have dinner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지 언제 먹는지 이런 추가 정보들을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t 6pm 저녁 6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동사부터 떠올리면 훨씬 문장을 만들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런 문장들 제가 10개 준비했고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신세에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돈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나서 thank you 이 인사가 조금 부족하다면 I owe you one I owe you 라고 하기도 하고요. I owe you one 내가 하나 신세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옛날에 유명한 팝송 중에 I owe you 하면서 쭉 이어지는 그런 팝송도 있죠. 저는 예전에 그걸 들었던 기억 덕분인지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어요 당신에게 라고 해서 I owe you one thank you 이렇게까지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당황하고 놀라고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영어로 I'm freaking out 이거는 강한 감정 반응을 나타내고요. 주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울 때 굉장히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I'm freaking out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놀랐어 이런 상황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freaking out 이걸 하나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단어가 세 개, 네 개 이 정도 되는 짧은 문장들은요 한 번에 나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한 단어 단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I'm freaking out 이렇게 해주시는 걸 또 추천해드릴게요. 세 번째 문장은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줄 때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I used to be like you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used to 이거는요 과거의 뭐뭐를 하곤 했었다 지금은 하진 하지만 과거의 했던 습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통 I used to play golf 나 예전에 골프 쳤었어 지금은 안 치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비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상태였다 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like you 당신과 같은 상태 like는 좋아하다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랬었어 너와 비슷했었어 이런 의미로 I used I used be like you I used to like you I used 뭐 뭐 하곤 했었다 데 비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 이거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넣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핸드폰이 방전됐습니다. 핸드폰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0% 딱 꺼진 겁니다. 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이 가볍게 쓰는 표현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My phone's that My phone is 요 is가 취약형으로 그냥 s만 나옵니다. My phone's 이거를 뭐 풀어서 얘기하면 My phone is 이렇게 되겠죠. 이게 is는 상태를 말해주는 비동사죠. 그래서 that 죽은 상태가 됐다. 뭐 사람이 죽으면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겠지만 핸드폰이 죽으면 밧데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전된 거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My phone's that 다 같이 해볼게요. My phone's that Can I borrow your phone 핸드폰 좀 빌려줄래? 야 너 폰 있잖아 라고 하면 Oh My phone's that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언제 이 표현을 쓸까 라고 떠올리면서 대화하는 사항을 생각한 다음에 표현 얘기해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실망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I'm really disappointed 비동사를 사용해서 내 상태나 감정 등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I에 따라오는 비동사는 M이니까 I'm disappointed 나 실망했어 그런데 그냥 실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망했어 강조하고 있죠. 이거를 really 정말 really 나 정말 실망했어 I'm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기보다는 최근에 내가 실망했던 일이 뭐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나 실망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과거에 내가 실망 했었어 라고 하면 I am I was 로 시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시제 있으면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m not ready yet 오늘 비동사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거나 달리거나 가져가다 어떤 이런 동작이 포함된다면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동사가 잘 어울립니다. I run I take I make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ready 이거는 준비야 다가 아니라 준비가 된 이런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I'm ready 나 준비가 됐어 I'm not ready 나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끝에 yet 을 더해주시면 돼요. yet 그래서 I'm not ready yet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죠. Are you ready?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그렇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당신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아 일찍 만날 걸 그런데 일찍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되돌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뭔가 바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I wish 를 사용해 볼 건데요. I wish 는 뭔가를 바랄 때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죠. I wish I could fly. 제가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 과학기술이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새처럼 나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I had met you. 여기서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had met 에 사용해서 그것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earlier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I hope 뭔가 현실이 가능한 걸 바랄 때 쓰는 I hope 를 사용하겠지만 I wish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귀인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내가 일찍 만났으면 지금 내가 더 잘할 건데 혹은 여러분께서 미니멀 영어를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지금 영어를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꼭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매일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항상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우리는 가방을 다 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싼 걸 완료한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이럴 때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we're done packing our bags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앞에 있는 we are 이거는 빠르게 하다 보면 we are we are we are we are 하다 보면 원어민은 we're 처럼 많이 발음해요. 그래서 we're done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we're done 우리 끝났어 우리 다 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packing our bags pack 하면 가방을 싸는 걸 말합니다. packing our bags 가방 여러 개를 싸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그냥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ing 형태로 사용 돼야 된다는 겁니다. we're done 우리는 끝났는데 여기다 ing 형태로 packing our bags 가방 싸는 거를 다 끝났어.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사 준비를 할 때 가방 쌌 다는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동사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동사의 ing 형태 ing 형태 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머리로 기억하면 까먹게 되지만 이 문장을 같이 따라 말 하고 we're done packing our bags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사의 ing가 몸에 기억되게 되거든요. 다른 문장 또 만나면 아 맞다 ing지 이 아맞다를 한 3-4번 정도 하시면 나중에 실수 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다시 한 번 큰소리 얘기해 보고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도 이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주말에 약속 잡고 싶을 때 다양한 표현이죠. How about this weekend? 이렇게 how about 사용해도 되고요. 하지만 원어민이 또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바로 동사의 work를 사용하는 건데요. 어 work는 일하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면 일하다 I work 저는 일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물이 주어로 오면 어떤 걸 작동 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것들이 오면 이게 괜찮다 효과가 있다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나요 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말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this weekend 이번 주말만 바꾸면 돼요.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되기도 하고요. does next weekend 다음 주말 되기도 하죠. 시간만 바꾸면 되니까 이 문장 그대로 꼭 따라 하면서 기억해 주세요. Does this weekend work for you?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take off 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내거나 쉬다 라는 말을 해줄 수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에다가 적절한 전지사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주 사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필수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동사를 모아서 또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기 나온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일단 위주로 외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I'm taking 뒤에는 시간을 넣었죠. 언제가 휴일인지 쉬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여기서 미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I'm taking B 플러스 ing를 내줬는데요. 물론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시간이 등장하면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미래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 한번 떠올려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크게 어색하지 않죠? 너 지금 뭐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일 뭐할 거야 라는 미래를 우리 What are you doing? 진행형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원어민들 이렇게 B 플러스 ing를 사용해서 확실한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이런 게 좀 정해진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I'm taking next Monday off 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있어가 아니라 쉬어 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taking next Monday off.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원입니다. 일상 속 표현들을 모두 3초 안에 영어로 만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일하세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장 중에 하나죠. 3초 만에 자신 있게 나온다. 예를 들면 I love you. Thank you.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내 문장이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 볼게요. 토요일에 일하나요? 영어로 해 볼까요? Do you work on Saturdays?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일단 상대방한테 뭐 뭐 하세요. 뭐 아세요, 드세요, 일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do you를 사용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뒤에는 보통 동사의 원형이 등장합니다. do you work? 당신은 일하시는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언제 일하는지 시간만 등장하면 되겠죠. 요일은 그냥 쓰기보다는 앞에 전체사 온과 사용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add on in 뭐를 쓸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오늘 요일과 함께 계속 사용해 보므로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on Saturday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s를 붙여서 on Saturdays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히 하나의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이렇게 매번 복수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하루뿐만 아니라 평상시 토요일에 일하는지 궁금하다면 do you work on Saturdays?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work on Saturday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 다음에 여러 번 따라하고 나중에는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볼 거고요. 10문장 준비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꼭 15분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이번 주말에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때 아, 출근하기 싫다. 안 가야지가 아니라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이번 주말에 꼭 나오셔서 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I have to work this weekend. 그렇죠. have to를 사용했는데요.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해야 한다 중에서 should를 만약 쓰면 I should. 나는 뭐 뭐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뭔가 선택권이 아직 있는 것 같죠. 그런데 I have to를 사용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말합니다. I have to work. 나는 꼭 일해야만 해.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주호동사 여기서는 조동사를 넣어서 조금 더 느낌을 더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걸 잘 모른다면 I should를 써야 되는지 have to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딱 상황이 왔을 때 아, 꼭 일해야 되는구나. I have to work this weeke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주말에 일 좀 해볼까? 그러면 평일에 좀 더 편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I should work this weekend. 아, 주말에 좀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느낌을 바꿔가면서 계속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넌 눈이 너무 높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진짜 나는 남자친구 사이고 싶은데 키는 180이 넘었으면 좋겠고 몸매도 탄탄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막 조건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쭉 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You're too picky. 너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막 픽하면 고르다라는 의미인데요. 너무 골라대는 사람들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이런 사람들을 Peaky, 까다로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높다는 건 너무 까다롭다는 게 되겠죠. You're too picky. 여기서 too 하고 살짝 끌어주시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고요. 보통 아우, 너무 덥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It's too hot. You're too picky.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좋은 의미랑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야, 대단하다. 너는 진짜 자격 있어.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렇게 콤보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살짝 조심하면 좋은 건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끝에 S가 붙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S도 살짝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 막 겸손하게 아,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쓰기 좋은 편. 넌 자격이 있다. 막 정말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You deserve it. 이 말 꼭 해주세요.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축하해 주시는 거 좋겠죠. 이 표현 외워서 꼭 써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매일같이 인스턴트 식품 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다면 I'm worried about her health 이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이 패턴을 사용해 볼 거고요. I'm worried abou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미래가 걱정된다. I'm worried about my future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m worried about you 네가 걱정돼 그냥 대상을 말해 주셔도 괜찮고 더 구체적으로 그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라고 하면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녀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I'm worried about her health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I'm worried about 이게 걱정하는 이란 표현을 담은 패턴이라면 여기서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나는 뭐뭐가 걱정되라는 이거 패턴이 되는 거죠. 제가 I'm 패턴을 소개해드리는 책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물론 I'm 패턴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영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패턴 중에 100가지를 뽑아서 그렇게 만든 책이거든요. 거기 이거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I'm afraid of 참고로 강세가 중간에 있어요. afraid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I'm afraid of 나는 뭐뭐가 무서워 두려워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afraid of you 당신이 무서워요. I'm afraid of the dark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being alone 원래대로 하면 be alone 이렇게 되겠죠. 이건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I'm afraid of 뒤에는 ing예요. I'm afraid of being alone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at night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night이 아니라 at night 하면 밤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중에 at on in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 두시면 그럴 걱정이 없어지고 바로 입에서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영어로 하면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한 번 더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몸이 좀 무거운 것 같고 아픈 건 아니고요.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 영어로 I don't feel well I don't feel well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보통 feel 하면 기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컨디션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 기분 I don't have a good condition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꼭 이 표현으로 써주세요. I don't feel well I feel well 혹은 I'm feeling well 이건 컨디션이 좋다. I don't feel well I'm not feeling well 현재형으로 쓸 수도 있고 진행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컨디션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프기보다는 몸이 좀 무거워요 컨디션 안 좋아요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아 모르지 그가 마음을 바꿨을지도 여기서는 모르지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실한 정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을지도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For all I know For all I know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패턴들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I'm afraid of I'm worried about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For all I know 아 모르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엔요. He might have changed his mind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The might have pp를 사용해서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Change his mind 이거는 그의 마음을 바꾸다죠. 그래서 전체 문장 He might have changed his mind 그가 과거의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 문장 해볼게요. 어 내가 아는 한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한 말이야 모르지 For all I know He might have changed his mind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확신을 떨어뜨릴 때 쓸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For all I know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뒤에 있는 문장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앞에 패턴이나 덩어리 표현 같은 경우는 꼭 연습해 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For all I know He might have changed his mind 그렇죠. 여덟 번째는 그는 애들을 잘 다룹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까요? He has a way with children 이것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Has a way with 하면 어떤 능력 있는 거 잘 다루는 거를 얘기합니다. 뭐 사물인 경우에는 잘 다루다 아이들도 잘 다룰 수 있고요. 혹은 뭐 아이들이 아니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잘 지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has a way with children 그는 아이들을 잘 다룹니다.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잘 놀아주고요. 이런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He has a way with children 한 번 더요. He has a way with children 그는 애들을 잘 다룹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홉 번째죠. 나 전에 한번 가본 적 있어 뭐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 나 가본 적 있는데 나 또 가고 싶어 혹은 가본 적 있는데 아 거긴 다신 못 가겠다 뭐 뒤에 반응은 다양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가본 적 있다는 경험 경험은 말할 때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I've been there once before 바로 have pp 현재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는 I've have을 이렇게 축약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봤다라고 해서 go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가보거나 뭔가 와보거나 이럴 때 비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I've been there 앞에 이렇게 축약해서 많이 얘기하고요. 거기 가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ve been there 나 거기 가봤어. I've been there once 나 거기 한 번 가봤어. 한 번을 once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ve been there once before 나 전에 한 번 가봤어. 이렇게 의미가 점점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앞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I've been there 여기까지 내가 경험을 말할 수 있는데 아 가봤다는 건 비동사를 사용해서 주로 표현하는구나. 이것도 헷갈리면 I've been there 거기 가봤어를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 문장 해볼게요. I've been there once before 한 번 더요. I've been there once before 좋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추천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I recommend that you read this book. 이렇게 말이죠. I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동사가 recommend죠. 우리가 주변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라고 추천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럴 때 I recommend 이렇게 권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at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이거를 사용하면 좀 더 문장이 정중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걸 추천하죠? That you read this book. 너가 읽다 이 책을. 언제나 문장으로 나올 때는요. 주어 동사 우리말로 하면 너가 이 책을 읽다지만 너가 읽다 이 책을. 이렇게 몸으로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연습법은 뭐라고요? 입으로 문장을 소리 내서 따라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뭐 이렇게 쌓이는 느낌 없고 좀 뭐 헷갈릴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해 보는 거죠.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 전체 문장 두 번 같이 얘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I recommend that you read this book. 한 번 더요. I recommend that you read this book. 마지막 퀴즈는요. 저는 보통 아침에 헬스장에 갑니다. 이거고요. 이거를 지금 돌려 보셔도 괜찮고요. 다른 분들 댓글 보셔도 괜찮아요. 혹은 지금 뭐 운전하고 있거나 걷고 있는 중이라면 나중에 집에 돌아오셔서 노트나 공책에 잠깐 써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말해보고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꼭 한 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